이제 뭔가 지금 바이러스 같이 생겼죠 우리 많이 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19 호흡기 감염 질환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요 시 교수님. 네 요즘 같은 대유행 시기인데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느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지만 예방접종을 다 했는데도 어떤 분은 걸리고 어떤 분은 안 걸리기도 해요. 이는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접촉하는 시간이 다르거나 아니면 접촉했을 때 그 확진자의 상태가 달라서 확진자가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할 시기에 접촉한 분들은 좀 더 잘 걸리고 적은 시기에 접촉한 분들은 좀 덜 걸리고 이럴 수도 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한 백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더 강하게 띈다라는 보고들이 있고 특정한 백혈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서 더 감염에 취약하다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네 또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코로나19에 걸려도 나는 증상 없이 그냥 넘어갔어 하는 분도 있고 걸리시는 분 다음에 한 달, 한 달 반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호흡기, 피부, 요로라든가 소화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것과 접촉하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천 면역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바로 막아내는 상피에서 막아내는 것들이 체력이 적절하고 또 면역 상태가 조화를 잘 이룬 상태면 바로 밀어내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경악엔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균형 깨진 면역력이 불려오는 질병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 보시면 뭔가 이렇게 피부에 났어요. 기복병인가? 극심한 통증 감기에 찾아오는 대상포진. 특히나 연중 2만대 환자 수가 급증한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대상포진이란 수도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에서 수두를 일으킨 다음에 몸속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체력이 저하됐을 때 다시 나와서 이렇게 피부 병변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통증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피부 병변도 문제지만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앓고 나서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든지 치매, 뇌경색, 심근경색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암때 많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사시사철 매우 많이 나타나고 중년 여성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 천식을 앓고 계신 분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등은 특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균형 깨진 면역력이 몰고 오는 질병 세 번째는 보시면 입술 주변에 뭔가 이렇게 낫죠. 이런 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피곤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헤르페스와 구내염 이건 또 면역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헤르페스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있으신 분 꽤 많으시죠. 원래 몸속에 숨어있다가 내가 약해졌을 때 이 바이러스가 돌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때라든가 과로하셨을 때 또 열이 나거나 생리 직전 같은 때 감기 걸렸을 때 설사했을 때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어떤 근육 부위를 주로 많이 쓰게 되면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 입쪽에 또 다리 쪽을 많이 쓰면 또 다리 쪽 있는 쪽에 음부에 헤르페스 이런 것들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리한 운동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각종 질환들이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데 그다음 좀 사진이 무섭네요. 이게 우리 장 속이거든요. 주르륵 좔좔, 장염. 그러니까 장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장염에 취약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호흡기나 피부뿐만 아니라 장이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에 그냥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거라서 사실은 많은 면역을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세포 사이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세포 사이에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못 들어오게. 네, 그래서 갭정션이라고 그러는데. 촘촘하네요. 네,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유익한 균들이, 유해한 균들이 들어오면 같이 싸워서 걔네들이 염증을 못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들의 체력이 떨어지거나 소화도 힘들 정도로 힘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갭정션이 탁 느슨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유해균에 대해서 작동을 하는 그런 이런 균들도 힘을 잘 못 써서 안 좋은 물질들이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세면서 설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가 되는 유익한 물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떨 때 자기 자신의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음식물 먹은 걸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어르신들이 그러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 안 된 음식들은 장을 통해서 흡수되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쪼개져야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흡수가 안 될 때는 그 삼투압이 있어서 물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안 되셔서 설사가 계속 지속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다음 부위도 보면 사진만 봐도 굉장히 아파 보이죠. 빨갛게 보이는데 어디를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걸까요? 방광의 감기가 찾아왔다고 할 수 있는 방광염. 이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면역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흔히들 이제 오줌 소태라고 불리는 방광염은 여성분들 감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합니다. 방광염은 주로는 방광의 점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원균들이 타고 들어가서 생기는데요. 항문과 요도가 여성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여성분들에서 조금 더 잘 생깁니다. 그 외에도 점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연세가 드시면서 점막 탈락이 일어나면서 점막의 방어력이 약해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잘 생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